아, 공연 같이 하신... 아, 나는 저기... 서장훈 씨 어때? 괜찮아요? 아니요, 형. 대답도 하지 마세요, 그럼. 서장훈 씨 어때? 괜찮아요? 대답도 하지 마세요, 그럼. 대답도 하지 마세요, 그럼. 무돌프 사슴포는 매우 반짝이는 꽃 만일 내가 바빠도 부르는 다 했겠지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바라길 무돌프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무돌프 사슴포는 기리기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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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리기리 기억되리 만나면 조직구 MBC 문화방송 보리 하하하하